첫번째 매직반을 이벤트 매직반을 부터 천천히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내가 오늘 행운 숫자가 안보긴 했지만 뭔가 2번 같애. 어 2번 갑니다. 슈퍼 스나이퍼. 야 아니다 2번이 오늘 다 5번이야. 오늘 이거 5번이야. 페가수스 11, 5번. 고첸 손목장치. 5번 각이 아닌가? 1번 메바로 가자. 1번 메바 5번 갑니다. 핸더리 시작권 32개. 야 5번 좋다. 깔끔하다. 이것도 여러분 성공 나옵니다. 바로 성공이죠. 가끔 이렇게 또 픽살이 날 때 있는데 그래도 뭐 거의 성공합니다. 야 슈퍼 리얼 시작권 무제한. 여러분들 삑사리가 났지만 그걸 또 무제한으로 다시 메꾸네. 또 3번 아 또 5번. 야 세이버 시작권 무제한. 뭡니까 지금 이거. 상황상 초월인데 4번. 무제한. 아 까비 아깝소. 2연속 무제. 오늘 운 좋아 이거. 오늘 존나 좋아. 세이버 피스톨. AK 라이플. 갑자기 운이 팍 줄어들었는데. 이러면 또 광장 한번 바꾸고. 1번. 5번은. 5번은 풍소 지리설에 따라서는 이 운세가 다 했어요. 다른 번호를 해야 합니다. 5번은 이제 운이 다 했어요. 5번은 운이 다 했어요. 1번 갑니다. 다토키 절고공이 61. 1번. 아 스틴벙크 부스터. 이런 젠장. 야 일단은. 여러분 무제한이 한꺼번에 두개가 나왔긴 했는데. 뭔가 운을 한꺼번에 다 써버린 느낌. 2번 아이기 10년치 운 다 써버린 느낌. 5번 가기라고? 오케이 5번 간다. 야 슈퍼드래곤 라이플. 121. 한번더. 매직스톨 라이플. 아 매직스톨 스나이퍼. 플라즈마 스나이퍼. 야 코골라. 오미 코골라. 오 반응은 좋답니다. 매직스톨 사이퍼 무제한. 오호호호. 뭐지. 뭐지 이거 이거. 어? 피크닉 플라워 시작권. 야 오늘은. 오늘은 좀 조작을 안한다. 운영자님. 이게 여러분. 이게 원래 제가 뽑는 클라스입니다. 예 항상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들 운세가 탁 박혀있었는데. 오늘 뭔가 좀 운영자가 조작을 오늘 안하네요.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역시 어린이날이네요. 어린이날을 위한 어린이. 이분이 종일이시거든요. 아이디 본주님이. 역시 어린이라고 선물 하나 주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무제한 줬다고. 골든 숫자 카드 안 줄빌. 어? 5번. 빠생. 다스보리. 야 2번 여기서 꺾어주면. 무제한 하나 또 나온다. 아 아깝다. 1번 할걸. 골든 숫자 카드. 운영자 변덕 조. 어 이거. 잠깐만 여러분들 일단은.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예 이거 캡틴 크로우 선글라스 이거 끼고. 야 우리 비둘기. 여러분들 비둘기. 자 우리 비둘기 힘을 받아서. 우리 비둘기 힘을 받아. 10번 성공.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조작 질입니다. 오늘 무제한 줬다고. 골든 숫자를 좀. 짜게 주는데. 이 새끼들. 이거 반성 좀 해야되요. 이거. 비둘기 때문에 그런가. 이거. 비둘기 때문인가. 비둘기 빼고. 호랑이 끼자. 뭔가 비둘기. 갑자기 운이 좀 안좋아진 듯한. 모아서 뽑으라고. 이거 모아서 뽑는거랑. 안 모아서 뽑는거랑. 그냥. 체감상. 예예. 뽑는게 잘 뽑히는거 같은거지. 똑같아요. 다 조작이라서. 안나와요. 에헤헤헤. 장난이고. 일단 무제한은 오늘 많이 뽑았긴 했는데. 나도 소식이 이거 잘 뽑아주고 싶어. 이제 앞으로 나오는건 제가 모아서 뽑아드릴게요. 엑스컬리버 라이플 11. 오늘 5번이 좀 운세가 좋았는데. 자 여러분들. 그럼 4번으로 한번 몰빵을.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골든 수채 카드가 나와줄것인가. 안나올것인가. 일단 첫번째 4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슈퍼엑사곤 라이플. 두번째 4번. 베테랑 해군 세트 15일. 3번. 아 4번이 아니라 4번. 3번. 트리케라 라이플 21일. 4번. 한번 더. 황금도검 11. 내가 봤을때 이거 4번 좀 아닌거 같긴 한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한거니까 한번 가자. 4번. 아하. 안나온다. 이거 운영자 만원 또 안썼다 그런가. 이거 여러분. 한도라서. 어. 5개는 되네요. 근데 청해처리. 만개랑. 아. 만개래. 5,500원이랑. 5,050원이랑. 9,900원이랑은 달라. 아. 4번. 펑키라이플 21일. 좀 천천히. 2번 가자구요? 어이씨. 4번 눌렀는데? 야. 2번에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본주님이 2번 하자니까. 2번 한번 가보자. 아. 이거 보세요. 4번 하자. 4번 쪽 해야지. 아니면 또. 골드 숫자 안나와요. 인더스 샷건. 폴뮬라 샷건. 남은. 바늘. 쇼메바까지 합치면. 8개네요. 1개. 이것도. 2개 또 포인트 쌓이니까. 허허. 2번. 4번에 또. 무제한 바라. 이거 3번이야. 버스트 라이플. 3번. 이거 보세요. 3번 질입니다. 본주님. 이거 제가. 골드 숫자 안 깔테니까. 님이 까주세요. 에이. 저한테 또 괜히 깠다가. 제가 또 잘못 뒤집어 엎을 수 없으니까. 에이. 3번. 골체는 손목찾지. 마지막 제가 하나는 더. 뽑아드리겠습니다. 장 까세요. 왜요. 네트 탈라고. 네트 탈라고. 네트 탈라 그러지. 본주님. 에이. 아 욕 안 한다고. 에이. 욕하면 강태에요. 3번. 1번. 보조제트 빼. 아. 2개. 일단 한번 까볼까. 먼저 한번 까고. 뽑을까요. 갑니다. 3. 2. 헐. 5. 5. 5. 5. 6. 5. 6. 5. 5. 5. 마지막 1개 여러분 어떡할까요 우리 성강님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1개 남아서 추천한다 또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우 1,000개 여러분들 1,000개 받았네요 마지막 하나는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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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아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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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 1,000개 본주님이 5번 하랬어 얘들아 나도 1번 하고 싶었거든 본주님이 5번 하랬어 제가 1번 했으면 망토 보장 뽑았는데 여러분 이런게 아니죠 사실상 법화는 모든게 다 눈속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망토가 나올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망토가 안나오는 아이디에요 에이 아무튼간에 일단 오늘 뽑은거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번째 매직스톤 스나이퍼 무제한 그리고 세이버 골드 샷건 무제한 슈페리얼 샷건 무제한 코튼골드 라이플까지 무제한 야 라이플 여러분 라이플은 개이득이죠 라이플 개시비득 샷건은 뭐 로도마니 샷건 있고 세이버는 솔직히 뭐 그냥 정비창 채우기용이고 매직스톤도 채우기용이고 슈펜이 있었네요 에이 뭐 떴어요 아 이렇게 떴습니다 에이 하아 근데 여러분들 뭐 아무튼간에 여러분 일단은 오늘 매직판은 뭐 괜찮게 하긴 했어요 물론 쓰읍 조작때문에 좀 애매했긴 했지만 자 일단 우리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추천과 즐겨찾기 캐시반너플 넥슨플레이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고 추천입력 부탁드리구요 컴퓨터는 스마트컴 그럼 녹화를 종이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근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